너둘 알아요? 그러고서 막든 이 모든 사진도 알고 있었다니? 그 사람이 먼저 하나의 아빠가 되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치없이 그들은 손을 잡았어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엄마한테 다 사실대로 말하고 나 혼자 하나 키우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아니 엄마 여기가 없었어요 근데 너 니가 안 돼 너 어떡해? 엄마한테 심화 기초들을 믿지 않았어 근데 결국은 엄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 나는 제발 제발 강재가 나처럼 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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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내게 ân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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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이름 쓰고 도장 찍어 뭐하는데 주이? 무슨 얘기는? 그냥 자꾸 도장 찍어 뭔지 알거나 해야지 보증 서는 것 같으면 아무리 형이라도 나 못해 우리 엄마가 해준다 주이 아 울겸 놈 자식 진짜 알겠다 그럼 주이 니가 먼저 해 어때?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구구구구